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민주노총 관계자나 그 밖의 이른바 진보측 인사들, 우리 용어로서는 좌파측 인사들이 뻔질나게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국힘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그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네요. 이 기사를 접하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북한 가서 도대체 뭘 했지?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그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만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114회 방북했고 그 밖의 여러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20년간 114회 방북. 가습방 중이었던 이승기는 가습기간 중에도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가서 뭘 했지? 북한 가서 뭘 좋은 일을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관련 기사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민주노총 2000년 이후에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다녀왔고 또 통진당 해산된 그런 국가반란죄로 인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총 96회 그리고 내란 업무 희미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는 무려 101회나 방북했다. 그들은 대부분이 평양 인근에 머물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를 거 아닙니까? 건강상이 아니고 평양에 머물렀다. 크롬은 소위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인계를 쓰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었겠냐? 그동안 시중에 오오같은 그런 여러 가지 풍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풍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를 깨가지고 친북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도록.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나시죠? 제가 특정 인사의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알려지고 지금도 언론에 왕성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 인사 같은 경우 보십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 쪽에서 그냥 격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만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야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제 양반이 완전히 코가 깨에도 단단히 깨였구나. 북한에 머무는 동안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소련도 그랬고 지금 중국 공상당도 그랬고 그 동네는 항상 그렇죠. 미인계란 이런 걸 써가지고 꼼짝달상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확보한 다음에. 민노당 이외 경기 동부 등 통진단 계열 인사의 경우 방문해서는 총 101회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슥기 전 통진단 의원의 경우는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3월 방북의 경우에는 가석방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더 몸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슥기 의원은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실행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해 8일에 강북적 턝사로 과석방됐고 2005년 8월 특별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방북 성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2005년이면 어느 정권인지 모르겠는데 나사가 완전히 빠진 그런 경우죠. 이 공상당들은 기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해야 되고 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거짓, 윗선, 공작 등에 대해서 성력이 없는 것이죠. 2014년도에 영국의 텔레그램이 북한의 미인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하니 트랩이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아주 영어가 멋있네요. 꿀들이 그냥 그 트랩, 덫, 그냥 꼼짝 달사가지 못하게 여성들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녹화나 녹음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인사들이 한반도에 남쪽에 아주 많을 겁니다. 그게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분단이 되거나 7, 8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북한 측에 매수되거나 코가 깬인 인사들이 정치계, 언론계, 기업계 그리고 여러분들 문화계 수없이 많을 겁니다. 노동계. 그중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잘 아니까 2014년 12월 27일 날 북한이 방북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인계를 접촉하게 해가지고 코를 깨는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 잘 소개했네요. 2014년 12월 영국 일관지 텔레그래프는 북한의 탈북자를 인용해서 방북 고위층을 상대로 한 북한의 씨앗 시기 점수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목을 끈 바가 있다. 아마 국내에서 탈북한 상태에서 그런 사회시민활동 운동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이 그 관련된 책도 아마 지필했는 말입니다. 이게 탈북 언론인 장진승 뉴포커스 대표의 책 친애하는 지도자를 인용해서 북한 정권은 평양을 찾은 해외 엘리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활용해가지고 여성이 임신을 하도록 한 다음에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국내에 공공연하게 그냥 사실처럼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뒤에 급격하게 친북 성향을 보이는 외국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종이 있다면 원래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방북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 같으면 미인계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모한 언론인들이나 또 언론과 관련된 사주들이 여러분들 이름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인계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정언이 나왔는데 씨앗 심키 공작 the seed bearing scheme 영어 표현도 아주 멋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 이름 거론하지 않지만 북한 문제가 나오면 꼴이 납작하게 이런들 꼴이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 그런 유람이 한참일 때 선 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일부 기자들한테 다 딱 발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그 내용이 여러분들 외신을 들어가 보면 노스코리아의 비밀스러운 하니트랩 미인계 스파이 프로그램의 내부를 파헤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2012년도에는 방북 인사들에만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대납공작 여러분들 그런 부처에서 한 여성 40대 여성을 남한으로 파견해가지고 마치 탈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국내에 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인계로 접촉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죠 2012년 6월 1일자 미주신문입니다 중앙일보 북한의 하니트랩 스파이가 서울에서 발각됐다 이렇게 공용공연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만 포섭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탈북자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여성을 내려보낸 다음에 그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인계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2012년도에 보도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상당히 진행이 됐겠죠 지금은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들 가가지고 뭘 그렇게 좋은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 공상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충남지사를 지냈던 안희정 사건이 여러분들 미투 사건의 일환으로 폭로가 됐을 때 그때 수면 위에 잠시 오르다 그냥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 우리가 놓쳤던 안희정 미인계 의혹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 2022년 12월 26일 공상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용하니까 뻔질나게 여러분들 북한을 떠나든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뭐 거의 코가 깨어도 한참 끼인 거죠 한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인들 노동계 인사들 종교인들 언론계 인사들 과거에 이런 박지원 씨가 뭐 한무리 이름 데리고 언론사의 높은 사람 데리고 북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만두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좋은 데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같은 동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절반 정도는 나라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합심하고 원인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걸림돌이나 방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힘겹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윤 정부가 이상이 없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당의 박대출 국회의원 의식이 상당히 있는 분이죠 진주의 지역구를 두신 박대출 지금 아마 사무총장일 겁니다 사무총장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 보도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친냐 패널 일색이었고 그 숫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친냐 패널에 비해가지고 무려 7배 정도나 친냐 패널들을 등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 성과를 깔아뭉개는 일이 있었다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 힘에 사무총장 입에서 정권을 인수한 지 1년 만에 그와 같은 불만과 푸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윤석열 박무일을 까는데 이골이 난 그런 전문가들만 대거 등용해가지고 그야말로 포문을 계속 이렇게 쏘아대는 그런 형국이 펼쳐졌다 그런 거 막으라고 여러분들 힘들여서 정권을 잡도록 그렇게 도왔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1개월이 돼서 이런 불만이 나온 게 아니고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가지고 여당의 고위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했고 또 정권 교체의 안도에 한숨을 쉬었던 많은 그런 국민들이 이 같은 보도를 보고 좀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만감이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의 주춧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방송이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여론조사가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거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삼각축이 완비가 돼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삐끗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합당한 그런 선거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선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았고 지금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삼박자 방송의 왜곡 여론조사의 왜곡 그리고 선거의 왜곡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그렇게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박대출 사무총장의 여러분들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KBS 1라디오 윤석열 박미 보도 친녀 패널이 친녀 패널의 7배가 됐다 5월 1일 날 국민의힘 최고의 회의 석상에서 박대출 사무총장이 성토하다 KBS 1라디오는 오마이뉴스나 미디어 오늘이 없으면 방송을 못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당 측 인사보다는 야당 측 인사가 7배가 더 많다는 거죠 KBS 1라디오는 KBS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슬 이런 방송에 비해 가지고 가능한 패널의 여러분들 50%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의무이자 책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대출 의장은 이렇게 명렬히 성토합니다 몇몇 좌파 매체가 KBS 1라디오를 그냥 완전히 점령했다 장악했다 가지고 논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아마 그것을 국민의힘의 예의도 연구소에서 직접 조사를 한 모아입니다 집권하고 나서 1년이 됐는데 사무총장 입에서 이런 들의 이와 같은 푸념과 불만이 튀어나온 것은 그동안 도대체 당신들이 뭘 했나 이게 아마 문체부 소관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좀 쓴소리를 하게 되면 장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을 던져서 일을 하고 있는 장관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다음에 권력이 여러분들 끝나게 됐을 때 혹시 자기에게 해가 끼칠기라도 할 듯이 그걸 염려하기라도 하듯이 다들 몸을 사리는데 여러분들 바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박대출 의장은 박대출 의장이 사무총장인지 여기 보시니까 의장이니까 정책이 의장인간데 사무총장이 아니고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호 라이브에서 5일간 42명이 나와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 출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권력을 잡도록 그렇게 다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치라고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하고 선거도 공정하게 하고 방송도 공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 거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한 거 아닙니까 여당의 정책의 의장이 이런 걸 품으면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정말 반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박대출 의장은 아침 출근길에 뉴스타파 그다음에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저는 그런 걸 안 보니까 점심 무렵 오마이뉴스 국민TV 출신들이 출연하고 퇴근길은 낙곰수 출신 진행자의 미디어 오늘 시사인 기자가 나오고 심야일의 미디어 오늘 기자가 기가 찬 거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면 여러분 그다음 뭐합니까 여론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합니까 선거 결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의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박대출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책의 의장은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4.15 총선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박대출 의원이 이름 중심이 돼가지고 사전투표 금지 수개표 여러분들 활성화에 대한 선거법 여러분들 개정안을 내놨지만 물론 그게 진짜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렇게 노력이라도 한 사람이 그 유일한 사람이 국힘당의 박대출 의원입니다 여긴 뭐 패널들 유승민 씨 부르고 여긴 뭐 이 사람은 어디 좀 받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네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하는 겁니다 언론사나 언론인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공영방송 kbs는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 박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여러분들 그 기둥과 같은 것이 공정한 방송 공정한 여론조사 공정한 선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좌파들은 끊임없이 세 가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청소작업을 제대로 벌렸어야 되는 거죠 집근하고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kbs 라디오 1위 이 정도 오면 다른 여론조사나 선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참 개탄할 일인 거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좀 정신들을 재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 총선은 그냥 미래일이지만 저는 얼마든지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채 안 됐을 때 실제가 됐던 2020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대선부터 시작됐던 다섯 번의 사전투표 정감작업에 의한 득표소 조작이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이름들 실현됐지 않습니까 시도지사선거 광역여러분들 시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심지어 교육감선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눈치는 봤습니다만 부드러운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값 집어넣어 가지고 국힘당 여러분들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옮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는 2024년도 총선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명확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이런 예고를 정당화한 것이 바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어금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분 이번에 울산 교육감이 된 좌파 교육감 후보 천창수 씨입니다 천창수 씨 이력을 보시게 되면 전 민주노총 금속영명 울산본부 본부장입니다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당선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가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후보로 옮기는 그런 득표수 정감 작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실정이 됐습니다 이번만 실정이 됐습니까 2022년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눈치를 좀 봐가지고 울산광역시의 4개 선거부에서는 5% 100장당 5장을 훔치고 북구에서는 10% 100장당 10장을 훔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두 번의 모든 공직선거 선거가 다 사전투표 조작 전산 조작 득표수 정감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kbs1 라디오의 편파성 문제 정도가 아니고 여론조사의 여러분들 편파성 정도 문제가 아니고 선거 결과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정책위 의장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겠죠 이것만 이렇게 했습니까 문 정권 하에 치러졌던 2018년 울산 교육감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 교육감 선거 그때는 20%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장당 20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kbs 라디오에 손을 못 봤다가 선거도 전혀 지금 손을 못 반 상태로 2024년 총선으로 지금 떠밀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거짓과 미선이 정신 못 차리는 사회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법대를 거꾸로 나왔습니까 앞으로 나왔습니까 서울법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정도 나오더라도 이런 조작값 조작값이란 게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선거대위터는 절대 규칙이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선거는 기본적으로 무작위수나 난수로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정신들 좀 체리기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겁니까 이 데이터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완전히 특정 여러분들 교원당체에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납치당한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오늘 박대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이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들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여보 그거 정도가 아니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걸 너희들이 좀 직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다 사냐 국회의원 뺐지 한 번 닮으면 또 뭐하냐 대통령도 정신 좀 체리란 말입니다 당신이 집권하고 있는 두 번 동안 이런 모든 공직선거를 이렇게 다 만졌는데 2024년에 200석 차지에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고 있네 150석 차지에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형편이 없는 나라가 됐는지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거짓 세상에 여러분 선거를 선거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서 바른 말이지만 책은 받아 먹고 이러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 데이터 만들어서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나라가 어딨냐 말입니다 살라살라 별일 다 본다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 깨우치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 문정권하에서 다섯 번 일곱 번을 했는데도 뭡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립시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울산 교육감 선거와 울산 남구 나 선거구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신기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400표 울산 미스터리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울산 교육감 선거의 득표수가 놀랍게도 착하게 일치하는 기이하고 핵이 망측한 사건이 터졌다 이런 부분을 울산의 지역신문이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남구 나 선거구 6400표의 미스터리 울산 제1일보가 2023년도 4월 9일날 여러분 보도란 내용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울산 남구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텃밭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도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확실하게 미는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정 4동 그리고 옥동에서 울산 교육감 좌파 후보가 여러분들 획득한 그런 6450표하고 그다음에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가 차지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들 표가 있는데 그게 득표수가 옥동하고 신정 4동에서 정확하게 합산을 해보니까 교육감 득표수 6450표 천창수 그리고 여러분들 울산 남구 나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에 그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제1인분은 진짜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밑에다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밑에 건 다 필요 없고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선거 데이터를 만졌을 때 선거 데이터를 주물렀을 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남구 나 선거구에 민주당의 최득종 당선인이 당선된 겁니다 여당 텃밭에서 여러분들 야당이 당선된 거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어 있습니다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에서 국민의힘의 신상인 후보를 153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거의 접전이었던 거죠 울산 남구의원의 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참 저는 우리 사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특히 과학적 사실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숫자만큼 과학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그런 발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과장하지 않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울산 남구 나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기초의원이 탄생하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 민주노총의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것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 후보별 득표수의 후보 사이의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한 겁니다 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대개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합산한 후보별 득표수는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난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무작위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랜덤 넘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연수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쉽게 풀어 쓰게 되면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일정한 관계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그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도 자연수고 빼도 자연수고 곱해도 자연수고 그다음에 나누기를 해도 자연수인 거죠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인공적인 수 인위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주목할 것은 전주 완산구는 손을 안 댔습니다 창령군수선거도 손을 안 댔습니다 광역 여러분들 의회의원인 구미 4선거도 손을 안 댔습니다 창령 1선거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손을 다 댔습니다 울산 남구 나의 기초의원은 15%의 값을 설정값을 줬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반계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후보가 빼앗긴 표수가 416표고 그다음에 416표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함께 더해졌기 때문에 416표 곱하기 2 832표가 득표수 증감한 총득표수가 된 겁니다 한 표군 두 표군 간에 832표를 움직여 가지고 성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153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832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당연히 이기죠 832표를 조작했으니까 교육감 선거는 좀 심합니다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후보 좌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와 함께서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더한 거죠 김주홍 후보 이런 빼앗긴 표수가 8114표입니다 그리고 8114표를 마이너스 해 가지고 8114표를 누구와 함께 플러스해 줍니까 천창수 후보와 함께 플러스해 준 거죠 그러니까 8114표 곱하기 2가 17562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다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선거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초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협조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교원단체에 완전히 뭡니까 유착관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사람은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 4동하고 옥동에 합친 6450표가 신정 4동과 옥동에서 여러분들 울산 남구 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450표를 얻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신정 4동과 옥동에서 6450표를 얻었다는 것이 울산 제1일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정 4동하고 옥동의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창수 후보의 좌파 교육감 후보 당선자입니다 김주홍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입니다 신정 4동만 이러면 신정 4동과 옥동을 합치게 되면 6450표를 얻었습니다 천창수 후보가 그리고 울산 남구 나 선거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450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차익값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천창수 후보의 신정 4동의 경우에는 천창수 후보는 플러스 5% 김주홍 후보는 마이너스 5%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5%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5차 범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댔다는 겁니다 신정 4동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천창수 후보는 더해 주고 더한 것만큼 김주홍 후보 안께서 빼앗은 겁니다 그게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훔쳤냐 그대로 여러분 다 나옵니다 계산이 되면 김주홍 후보는 신정 4동에서만 321.30표를 빼앗깁니다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321표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 빼앗긴 수만큼 누구한테 가는 거 하니까 천창수 후보한테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플러스 321표입니다 그러니까 옥동은 오늘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정 4동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득표수 정감 작업에 이루어진 표수가 642표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득표수 위조 정감을 큰 범죄 행위로 다룬 겁니다 득표수가 정감을 시켜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쪽에 5%만 더해주고 그 덕을 위해 가지고 우파 교육권 후보에서 5%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신정 4동에 천창수보는 2311표를 얻어야 되는데 몇 표를 얻었습니까? 2632표를 얻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득표수는 어떻게 찾아냈냐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35%라는 숫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35%라는 것이 설정값 혹은 조작값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용이 사전투표수는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후보에게 옮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35%만큼 천창수가 이런들 그냥 공짜로 먹은 것을 빼앗고 김주용이 빼앗긴 것을 더해주게 내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2311표를 신정 4동에서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321표를 더해줘가지고 2632표를 이렇게 부풀린 겁니다 김주용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2331표를 얻었을 건데 신정 4동에서 그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가지고 321표를 빼앗겨가지고 2010표가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올림해가지고 한 표가 더해져가지고 2010표가 되겠죠 이렇게 선거를 다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신정 4동에 이런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이 노란색입니다 이게 다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 날입니다 아주 상시하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정 4동 옥동 여러분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고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연 후보한테서 신정 4동에서 156표를 빼앗은 겁니다 조작값을 15% 이름 적용했으니까 신상연이 받은 100장당 15장을 가져간 겁니다 옥동에서는 183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 156표가 빼앗긴 값이 심상연에게 포함되어 있고 최덕종 함께 여러분들 156표가 더해진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다 조작된 거라는 거죠 신상연은 빼앗긴 표가 포함되어 있고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한 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정을 해 주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에서는 신정 4동에서는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95표를 진짜 받았는데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156표를 더해 가지고 가짜를 몇 표를 만들었는가 하니까 2351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신상연 후보는 진짜는 2440표를 받았는데 표를 156표만큼 빼앗겼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는 가짜 득표수는 2284표인 겁니다 왼쪽은 가짜고 오른쪽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분석이 가능한 것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다 여기 당일 득표수만 되면 조작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조작이 된 거죠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데도 이런 엄연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다 눈을 감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똑같은 일을 제가 하지 않고 싶은데 2024년 총선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조작은 뭡니까 일곱 번째 했기 때문에 다 훈련이 되어 있고 그냥 돌리면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진짜를 찾아낸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것이 일곱 번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대통령도 다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 그 똑똑한 법무부 장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나라가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이 문제 계속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런 거짓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울산 제1보에서 어떻게 신정사동과 옥동에서 울산 교육감이 받은 득표수하고 울산 남구 나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합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 조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다들 그냥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살 겁니까 선거마다 이 짓을 할 건데 명확합니다 문재인 하에서 이런 다섯 번 공직선거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특표를 윤석열 하에서 두 번의 이런 선거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일곱 번을 조작해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캡처 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캡처 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 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횡행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걸 보면은 참 딱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재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큰 비용을 지를 수밖에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울산 보궐선거 패배 특히 이제 울산 교육감 선거 그리고 울산 남구 나의 그런 기초의원이 김당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초의원들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구의회의원들 시의회의원들 이런 부분을 조작을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추정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기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총선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분이 교육을 받기는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됐거든요 그럼 일곱 번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일곱 번 선거에서 모두 다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설정값 이른바 보전값 이른바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득표 득표수를 제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하는 걸 보면은 참 사회가 병이 깊어도 너무 많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준석은 울산 패배가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도 안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게 되면 또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언적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이 이준석의 이야기를 다 대서특비를 하고 울산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참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을 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요리해 먹을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은 아주 심각한 예고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를 내놓고 조작한 거 민주노통의 지지를 받는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그냥 빼앗아 가지고 그냥 먹어치운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35% 조작값은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값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선거 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성과 그 다음에 무슨 연금개혁 교육개혁 무슨 무슨 개혁 이런 것보다도 1천배 1만배 1백만배 여러분들 더 비중을 따지게 되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대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 분석 결과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 0%는 조작값입니다 이 조작값은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몇 퍼센트만큼 표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이동시켰는가 그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산 남구 나의 15%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산 광역시 시장 교육감 선거의 35% 조작값이라는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분석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하게 되면 손을 대지 않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수학적 관계식이나 패턴 같은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주 완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령군수선거 구미사선거구 창령일선거구의 광역도의회 선거구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마는 나머지 기초의원 네 군데하고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아주 심하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날고 기더라도 결국은 득표소를 조작을 해야 당선의 영광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득표소를 조작한다는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울산교육감 남구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울산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남구를 복잡하기 때문에 남구만 이렇게 딱 떼가 보면 천창수보는 신정사동에서 2632표 옥동에서 3814표를 얻어 가지고 천창수보의 총득표수는 신정사동과 옥동에 6450표입니다 이 6450표가 선관위가 공식교를 발표한 천창수득표수입니다 이 천창수득표수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우파교육과목인 김주홍으로부터 빼앗은 득표수가 6450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450표가 조작된 득표수인 겁니다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제조된 득표수인 겁니다 얼마를 여러분들 빼앗았는가 하니까 신정사동에서 321표를 빼앗은 겁니다 321표 관내 사전투표만 거소투표하고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제외하더라도 동별로 여러분들 신정사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321.30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사동에만 국한하게 되면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는 진짜는 2311표를 받았는데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2632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려가 발표된 겁니다 그럼 이 2632표는 뭐냐? 321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부풀려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좌파교육감 후보에게 반대로 여러분들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는 선관위 발표 김주홍 득표수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진짜는 2331표를 받았는데 321표를 빼앗겨 가지고 2010표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만진 겁니다 이 숫자를 만진 것을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신정사동에서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후반께 이동한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이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뭘 가지고 간단한 수학적 관계식 35%를 이동시키게끔 수학적 이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걸 다 이동해 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옥동은 조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5%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5%가 나온 거죠 천창수 후보는 플러스 5%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5%가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0에서 3% 정도처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선거가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과 노동단체와 교원단체에게 완전히 뭡니까 장악이 된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납치가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 대통령 법무부장관 다 여기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거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이거는 가정도 아니고 이거는 예고도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밝혀낸 조작 행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것을 그냥 입을 다물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과 글로 표현하기가 힘든 여러분 지금 자료는 옥동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옥동까지 포함하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신정사동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더 여러분들 정리한 것은 이게 울산 남구에 여러분들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왼쪽에 두 개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만든 숫자들인 거죠 이게 다 만든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 조작값을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얼마나 빼앗겼는지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대는 거죠 신정사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156표를 빼앗긴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156표는 이것이 그냥 정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하게 누구한테 이동하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옥동 같은 경우는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183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83표를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183표만큼 누구에게 더해지는 겁니까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짜 득표수입니다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진짜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최덕종은 진짜는 신정사동에서 219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몇 표로 이런 뻥튀기를 해 줬는 거 아니까 2351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국민의힘의 신상현은 진짜는 244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2284표를 여러분들 축소 조정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가 망한 겁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망한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 수정하고 수선해 달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고치면 이거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옥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3481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최덕종이 받았다 하자면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3298표를 받은 겁니다 최덕종이 몇 표가 대진 겁니까 183표를 더해 가지고 3298표 받은 사람을 3481표 받은 것을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국민의힘의 신상현은 선관위가 몇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니까 물결표처럼 3501표를 옥동에서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표를 받았습니까 3684표를 받은 겁니다 3684표를 받은 후보를 표를 183표 정도 빼앗아 가지고 선관위가 몇 표로 발표한 겁니까 3501표를 받았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모든 자료로 손을 다 댄 겁니다 이렇게가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하 내동하는 것이 이준석입니다 선관위의 의도에 철두철미하게 부역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절망적입니다 나라가 절망적이라는 이야기는 성장미료 듣고 이런 자원이 아니고 이렇게 선거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2017년부터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일곱 번째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째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이 조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윤석열 밑에서 두 번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이 조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진행행위고 이거는 그냥 예고편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선거 전체 사기범에서 울부짖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라 빛이 천정부주로 늘어났다 그게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여기 도독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꼭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권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또 다음에 5권이 도독놈들 5권 지방선거를 분석한 책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박미선거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근본 문제가 완전히 망가진 건데 대통령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집권한 지 1년 되는 여러분들 차에 실시되던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